일부는 일단 희석시키겠다는 건 우리가 이제 의심이 되고 정화를 시키겠다고 하잖아요. 피토를 통해서 다핵종 뭐죠? 설비. 제거 설비를 통해서 세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겠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거기서 제거가 안 되는 게 삼중수소, 탄소 식사, 피토념도 안 되는데 빠졌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정화는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드린 말씀이 그걸 정화하려면 각각 핵종이 지금 64개를 한다, 2개를 한다 하다가 지금 30개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핵종별로 이어가기가 하나씩 필요해요. 그러면 30개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주문 생산인데다가 세계 최고 기술도 쓰지 않았습니다. 얘를 세슘을 없앤다 하면 우리 대한민국 기술 최고예요. 삼중수소 없앨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술 있어요. 플루트는 없앤다. 미국 기술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고 일본 기술 썼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필터들이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죠. 공회전이죠. 그냥 무사 통과하는 거. 그게 지금 저장 용기, 탱크에 모여 있는 건데 밖에서는 안 보이죠. 그렇죠? 들어가면 거기 침전물, 침적물, 부식물, 독극물. 플루토닌은 방사선도 나오지만 독극물입니다. 이런 게 쌓여 있는데 그거 언급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쿄 전력이. 그래서 그게 저는 괘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절대 투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쿄 전력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 그러니까 정화도 확실히 하고 희석도 확실히 하겠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으려면 이미 탱크를 만들고 이런 데부터 환경을 생각하고 방사에 대한 위험성을 정말 뼛속 깊이 해서 했으면 저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의 시민을 상대로 생태환경 보고서 한 권쯤은 나와야 됩니다. 열 권은 아니더라도요. 그리고 주변국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어느 한 나라에도 하지 않았고 단 태평양 제도 국가들 몇 개만 제한적인 자료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만 보고도 아직 4분의 3이 그대로 남아 있구나. 그 자료만 보고서 이런 아들이 정화가 잘 표현하고 있어요.